정유미의 서비스 원하는 선정 대한도 정유미의 서비스 결과 스피드 이어지는 공략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백핸들 정륙 공격력이 필요한거죠 그렇습니다 미드커스 백핸들 5대8 공격자세 깊숙한 곳으로 찔렀습니다 본인 실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작이 크니까 범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기술적인 서비스 3구 5구 빗발치는 이 게임 함께 이어가시죠 백핸드 대결 강타 공격을 했을 때는 일단 안정감 있게 길게 뻗지는 말아야 할텐데요 가볍게 가볍게 계속 걸을 다루다가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예 잘 날까 코스 벼거 석점차 김지민 서비스 아 못하고 있어요 정유미 선수가 이럴때 한번 기회가 와서 성공을 해야 할텐데 일단 견디지를 못하고 있고 본인이 먼저 승부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 자 일단 참아냈어요 정유미 길게 갑니다 그리고 김제민이 좋습니다 공격 김제민 3구 시원 아니면 공격을 할 때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면 타서 그냥 쳐버리고 있거든요 김제민 코스별화 예 매치 포인트 김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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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גם 한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